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죽비 같은 질책 죽비는 불교에서 장시간 참선으로 졸거나 이렇게 심신이 흐트러질 경우에 정신을 깨우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도구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비 같은 표현도 사용하지만 세상을 깨우는 죽비 같은 이런 표현들이 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동환 변호사가 동계올림픽에서 메달을 부당한 방법으로 훔치는 중국과 이런 행위에 분격하는 한국의 보통 시민들에 대한 관전평을 예리하게 그렇게 제시했습니다. 제목은 페어플레이 인 어글리 시스템입니다. 중국에서 우리 선수가 실격 처리된 것에 분화다. 말이 안 된다. 이럴 수가 있나. 나쁜 놈들아 하면서 좋아요가 바로 수천 개씩 찍히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법적인 정의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인 저 이동환은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법치주의가 없는 나라에서 무슨 정의를 찾지? 춤꾼도 옷소매가 길어야 춤을 잘 출 수가 있고 장사꾼도 미천이 두둑해야 장사를 잘하는 법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선수도 삐딱한 심판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것입니다. 그래 북경올림픽은 무법천지라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는 어떤가? 방금 본 쇼트트랙의 이전 토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법치 농락과 인격 파괴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치와 도덕은 더 이상 금메달은 커녕 결승정에 단 한 명도 진출하지 못할 정도로 짓 이겨진 채 망가지고 있습니다. 실상 자유주의 체제 자체가 분개하는 수준에 이르렀지만 국민 어느 누구도 한낱 스포츠 경기에 소리치는 만큼 분노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촛불 따라 행명하겠다면서 좋은 법 좋은 대통령을 날려버린 당신들은 오늘 밤 tv 보면서 화낼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 욕 한마디 못하고 노무엔 뭐뭐 잡고 꺼이꺼이 우러대는 족속을 정신없이 그렇게 추종하는 그 사람들 저는 그 사람이 과연 중국 선수 왕몽보다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왕몽은 애국심이라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좀 참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당하게 메달을 빼앗는 것에는 분격하면서 어쩌면 당신들은 당신의 참정권이 그저께 아주 무참하게 그냥 빼앗기는 사태에 화를 내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질책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의 논평은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당낙 결정은 일군의 투표 조작 기술자들 그러니까 투표 선수들이 하는 상황이 2017년 이래로 우리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력 정치인들과 언론인 그리고 식자들은 대부분 침묵하고 있습니다. 선거 없는 체제는 자유주의 체제가 아닙니다. 이런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대다수가 입을 담은 사회가 바로 한국 사회입니다. 대선에서 나온 야당 후보조차도 입을 다물고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아주 열렬하게 외치는 야당조차도 바로 선거 부정 문제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하자고 외칩니다. 제 머릿속에는 사기꾼들이라는 용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제 머릿속에는 비급함이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다. 사기꾼과 비급함 이 단어가 지금 대한민국을 아마 지배하는 단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유튜브 채널의 VON의 김미영 원장의 직격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겠다는 것은 3년째 눈과 피 떼약배틀을 맞으면서 부정선거 규명투쟁을 해온 사람들에게는 큰 연먹으라와 같은 것입니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세 차례에 걸친 사전선거 부정 문제는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규명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범죄 가담자를 뺀 선관위 관계자 누구도 배추님 하살표, 일장의 하살표 등 기상천외한 투표지를 투표 당시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검표 전에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사전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재검표를 하기만 하면 부정투표지가 쏟아질 것으로 예측한 바가 있습니다.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든 세력은 바로 부정선거 세력입니다. 국민의힘에 침투한 하태경은 부정선거 세력과 한 패글입니다. 무엇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국민의힘 경선 당시에 순위 조작 의혹을 포함해서 부정선거를 우습게 생각하면서 선거는 왜 합니까 도대체? 부정선거의 세력의 볼모가 되어서 이상한 정치 퍼포먼스를 즐기는 관종이 바로 윤석열 후보세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결국 아수라가 되지 않을까요? 사전선거 투명성 확보 노력조차 전개하지 않는 국민의힘 정말 소름돋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들입니까? 선거 무용 소송을 뻔뻔스럽게 해퇴하는 대법원 꼴을 보면서도 아직도 안드로메다를 헤매세요. 국민의힘 부정선거 원팀 이준석 하태경 윤석열 당신들도 미쳐갑니다. 김미영 원장이 아주 격분해서 사전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도 전개하지 않는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에 엄청난 질타를 퍼붓고 있는 겁니다. 미쳐갑니다라고 주장하는 김미영 원장의 지적 가운데 틀린 주장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암덩어리가 진작 발견됐는데 그걸 그냥 덮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건강해졌다고 외치는 작태가 3구 대선을 앞둔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처럼 보입니다. 사악함과 비급함의 끝에는 이 나라에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사악함과 비급함의 끝에는 무엇이 우리를 과연 기다리고 있을지 걱정스럽습니다. 엄청난 사악함이 저질렀는데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투명인간 취급하는 그런 사회가 무슨 남날이 있겠습니까? 선거를 도덕질 받았는데 아무도 항의하지 않고 그거를 고칠 생각이 전혀 없다면 그 사회가 어떻게 온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 사회의 존립에 대한 근본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선거를 훔쳐갔는데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네 번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를 업으로 하는 그런 인간들이 모두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기를 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권교체가 가능하도 탓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기를 칠 수 있겠느냐 이야기. 각성을 촉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